광주은행이 전남 지역 수혜민들에게 긴급 구호품을 지원하며 따뜻한 손길을 전했습니다. 광주은행이 지난 15일 전라남도에 전남 지역 수혜민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써달라며 긴급 구호물품 사랑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. 이날 전남 도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광주은행 송종국 행장, 허정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혜 주민을 위해 5천만 원 상당의 사랑꾸러미 천상자가 전달됐습니다. 이번 사랑꾸러미는 라면과 즉석밥, 위생용품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필수품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남도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수혜 주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.